자, 뉴이네 진주입니다. 여러분 뉴이네 진주 많이 찾으셨죠? 이 아이 천원입니다. 이 아이 뭐 이두도 있고 이렇게 1두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건 랜덤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없어요? 뉴이네 진주 천원입니다. 천원. 이 은혜 진주 이거 한 판 정도. 택배 됩니다. 그리고 여기 뉴이네 진주 묵은 중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목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이거 8,000원인데 택배가 안 돼요. 이거 오시는 분이 한해선만 몇 개 있습니다. 휴멘리스 정말 예뻐진 게 있죠? 완전 대품이에요. 대품. 오, 많이 천원입니다. 14, 15 정도 됩니다. 대품. 정말 탄스럽다. 얘는 진짜 크다. 얘도 15 정도 되네요. 휴멜리스 대품입니다. 12,000원이에요. 우리 상고다에게 대포 상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묵은 등이. 블루 서프라이즈 묵은 등입니다. 이렇게 클레임은 몇 년 돼야 되는 거 아시죠? 2,000원이에요. 2,000원. 이거 없어서 못 팔으셨는데 또 있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묵은 등이. 라오이에요. 백분이 뽀얀 야오이. 6,000원인데요. 사이즈가 확인해 주실게. 7cm 되는 애도 있고요. 좀 작은 애도 5cm 되는 애도 있고요. 이렇게 쌍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오이 6,000원입니다. 오, 치와어금? 치와어금입니다. 어, 그러네요. 진짜 금이네요. 그런데 8,000원이에요? 우와, 치와어금 8,000원입니다. 자, 8,9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8cm 정도 되고. 치와어금, 이렇게 다 금 있어요, 이렇게. 8,000원입니다. 이렇게. 어, 얘는 금기가 진짜 많네요. 치와어금 8,000원입니다. 자, 마디바. 어우, 쌍둔에 다. 마디바, 이 아이도 15,000원. 마디바가 많이 올랐대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음, 10cm 정도 돼요, 레드. 이렇게. 9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마디바. 닷쌍, 여기 섬두도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자, 루돌프예요. 루돌프도 한 중품 정도 됩니다. 루돌프와이들. 12 정도 돼요. 마디바, 이 아이도 8,000원입니다. 자, 쌍둑, 삼둑. 거의 뭐 쌍둑, 삼둑, 외둑은 거의 없네요. 레드쌍, 8,000원입니다. 마디바 큰아이들은 2만원이에요. 사이즈가 12 정도 됩니다. 12에서 13 정도. 이 아이도 엄청 크네. 이 아이도 14 정도 되네요. 마디바 큰아이는 2만원입니다. 마르세이유 군생이에요. 군생인데, 여기 8,000원이에요. 사장님이 오고, 화협을 떼고 계셨는데, 엄청 많은 화협을 떼셨습니다. 12,000원이에요. 9cm에서 12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마르세이유 군생입니다. 이렇게 이 창끝이, 입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분홍색, 분홍색 끝이 있어요. 마르세이유 군생. 샤올렌시스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레몬 로즈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두 가지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군생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18 정도 되요. 사이즈가. 보이시죠? 저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18 정도는 드는 사이즈인데, 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레몬드 쥬. 이 아이도 정말 물이 주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 빨갛게 물이 주면 않지만, 이렇게 정말 탐스럽습니다. 샤올렌시스, 샤올렌시스 또는 레몬 로즈라고 합니다. 우리 좋아하시는 페리도트, 16,000원입니다. 16,000원인데, 아이고 이거 빠졌다. 페리도트 16,000원인데, 두수는 한 4두, 5 또는 5두 정도 됩니다. 이렇게 4두, 5두 정도. 이 아이는 엄청 많은데? 얘는 6두 정도 됐네. 자, 랜덤입니다. 랜덤. 사이즈는 12 정도 됩니다. 페리도트 너무 이쁘죠? 16,000원입니다. 자, 영봉, 영봉, 묵은둥이가 들어왔어요. 영봉, 묵은둥이. 우와, 목대 보세요. 목대. 이렇게 키우려면, 저 1년 키워도 이거 반으로 못 키웠습니다. 영봉, 이 묵은둥이들이, 어, 뭐, 개가, 세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랜덤이 될 겁니다. 보통 세 개짜리 정도 됩니다. 수영도 다 이뻐요. 그죠? 10,000원입니다. 영봉, 묵은, 영봉, 묵은둥이 10,000원입니다. 아, 아, 목대 길이를 한번 볼까? 목대 길이도, 한 10cm 정도 됩니다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백봉인데요. 아, 이거봐. 백봉, 이거봐. 목대도 이렇게 있어요. 목대도 있는 이 아이가,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얼마인지 보여줄게요. 깜짝 놀랄거야. 짜라라라란. 짜라라라란. 5,000원이에요. 5,000원. 아, 이거 사장님이 완전 서비스 해 주시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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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사이즈. 자, 13 정도 됩니다. 13 정도 되는, 중대품 정도 되는, 백봉이. 5,000원입니다. 펑킹인데요. 얘 이거 엄청 묵은둥이에요. 지금 보세요. 목대 보시죠. 이렇게. 엄청 묵은둥이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9,000원입니다. 9,000원. 이 묵은둥이가 글쎄. 9,000원입니다. 다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수량 별로, 잘 씁니다.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펑킹. 9,000원이. 프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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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요. 사이즈가. 아이고, 이쁘다. 오, 슈퍼 프랭크 같은 그런, 저 집에 있는 스펙크로크는 너무 비슷한데. 9cm 정도 돼요. 이렇게. 와, 색깔 봐. 이제 이렇게 들거에요. 몰들이 이렇게 들건데. 이 아이는 진짜 크네요. 연한 11cm 정도네요. 9cm에서 11cm입니다. 16,000원입니다.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얇은 아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이 아이는 레드플럼이라고 해요. 레드플럼. 24,000원입니다. 색깔이 보라색이네. 이 아이는 빨갛지 못하. 레드플럼. 이 아이는 좀. 크기 차이가 좀 있어요. 10cm도 있고. 한 8cm. 8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레드플럼.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색깔이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완전 찐벌의 색이에요. 레드플럼. 자, 화이트콜로라타가. 삼두자에 있네. 15,000원이야. 여기 화이트콜로라타. 와, 색깔 너무 이쁘다. 얘네들. 너무 이쁘다. 그쵸?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15,000원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한 11cm 정도 됩니다. 11cm 정도. 이렇게 15,000원입니다. 지금 다른 애들은 다 한도밖에 없는데. 이 아이는 3도 있어요. 한도를 기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봉종이버니. 좀 작은데요. 6,000원이에요. 자, 5.5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5,000원. 아니,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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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이에요. 저 이거 여기서 6,000원 주고 사갔던 아이가 나중에 한번 옥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크고 이쁘게 칭칭하게 자랐는지. 진짜 내가 절과 옥상에서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몰게인이에요. 몰게인. 24,000원입니다. 13 정도 됩니다. 13 또는 14 야, 이거 13이네요. 몰게인 24,000원. 자, 빨개지고 있어요. 24,000원입니다. 이거 저금 뭐지? 얼마에요? 5,000원. 5,000원이요? 이봐, 안해봐 이렇게 안으로 다 말려들어갔어요 손톱이 5,000원입니다 사이즈 8cm 정도 돼요 5,000원 카쉬오 적금 무지 5,000원입니다 원종 셀렉스 군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정도 똑같애 얘도? 가격은? 얘가 더 커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데 지금 한옥큼이에요 이렇게 원종 셀렉스 군생 대품 6,000원입니다 얘는 뒤지워줘 봐요 얘는 목대 좀 무게 안 나와 안 나와 목대가 완전 장난 아니죠 완전 묵은둥이에요 원종 셀렉스 군생 마리아 대품 마리아 철화 2만원입니다 사이즈 17cm 이 아이는 너무 이쁘다 어 여기도 17정도인데 지금 얘는 엄청 커요 이게 한아이예요 이 한아이 여기도 생얼과 같이 있는 아이도 너무 이쁘지요 마리아 철화 어 이거 뭘 들고 있어 너무 이쁩니다 2만원입니다 마리아 철화 이쁘다 당인금 군생입니다 이거 3만원이에요 사이즈 사이즈 한 19cm 정도 됩니다 신고 유아이는 올금도 있네 18, 19정도 되는 당인금 군생 3만원입니다 유아이드는 홍시에요 홍시 아아 이제 좀 해서 물 들어올거에요 12,000원입니다 홍시 6,7cm 정도에요 6,7cm 정도 유아이는 너무 이쁘다고 들었죠 홍시 아아 자 노끼란 4,000원입니다 노끼란 요아이들 4,000원입니다 작은아이들 아닙니다 수잔나의 5,000원입니다 수잔나의 5,000원입니다 군생만 치면 한 6cm 정도 됩니다 수잔나의 5,000원이에요 유아이는 투르기다 투르기다 군생이에요 투르기다 군생 자 12cm 정도 됩니다 투르기다 이거 색이 들면 정말 이쁜 아이예요 투르기다 군생 일리스틱인데 14,000원이에요 아 이 아이는 자구가 이렇게 많아 어 어 이거 랜덤입니다 랜덤 여기도 뒤에 자구 있네요 애기도 자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자구들이 있는 이 아이가 14,000원입니다 사이즈는요 10cm 정도 돼요 10cm 정도 전체가 빨개져요? 네 로조라는 아이인데 동생이 25,000원인데 지금도 지금 컷이 빨간데 이 아이가 전체가 좀 빨가진답니다 로조 24,000원입니다 컷이 컷이 되게 안 커지네 9cm 정도 돼요 물주면 정말 이쁜 아이예요 분생인데 4도 거의 4도 5도 정도 돼요 다 4도 5도 정말 이쁩니다 11cm 정도 돼요 분생이에요 3만원이에요 주피터 창이에요 벌써 여기 분홍점을 찍었어요 주피터 창인데 14,15 정도 됩니다 14,15 6만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비싼 창인데 좀 많이 내렸대요 빈바지 수근세 15,000원입니다 12 정도 돼요 14 2,4 멕시코 자이언트 멕시코 자이언트 대품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사도 이 아이가 진짜 대박인거에요 다나 1,2,3,4,6,7 7 7도에요 이 아이는 5도 멕시코 자이언트 대품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엄청 큰데 먼저 하시는 분이 25를 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24,25 얘는 더 커요 6만원입니다 멕시코 자이언트 대품 6만원 7 8 8 9 9 10 10 12